한마디로 누가 더 흑수저냐는 걸 겨루는 건데 이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 정도 수저 갔다가는 어림이 없는 것 같죠 아무래도 이런말 하면 좀 악플이 달릴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하면 누가 더 가난한지 못 사는지 그걸 겨루는 거잖아요 뭔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자 선생님께서는 이 LH 전세 대출만 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LH 전세 제도를 신청하고 기다리는 텀이 너무 길어서 이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행보축택도 넣었었어요 당시에 화성 봉담에 있는 LH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도 넣었었고요 봉담이라는 곳이 살기에는 좋더라고요 아 여기 당첨이 되셨어요? 그때 예비 8번이었어요 예비 8번이면 거기 당첨 확률이 높은 건가요? 제 순서까지 왔었습니다 그럼 거기도 당첨이 되고 또 다른 당첨이 된 데 있으세요? 아주 운정 쪽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서도 합격 통보가 왔었는데 여기가 14제곱미터예요 봉담도 16형이니까 16제곱미터거든요 네 한 5평짜리네요 그럼 이 두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왜 아파트에 안 들어가셨어요? 한번 가보니까 너무 멀더라고요 얼마나 걸렸는데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편도가? 네 그럼 이렇게 벌써 당첨이 3번이나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까지 잘 하셨던 거예요? 모르는 게 바보더라고요 네 무지함이 나만 힘들게 하는 거죠 단순히 민간임대뿐만이 아니라 보시면 여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고요 SH 서울주택공사 네 두 번째로는 LH 한국서주택공사가 있고요 세 번째로 어? GH는 뭐예요?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곳인데 네 여기도 가끔씩 임대 공고가 올라와요 아 이 세 개를 주로 많이 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확실하게 이 세 개를 즐겨찾기를 해놓으셨네요? 네 거기다 넷플릭스까지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선생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 LH부터 시작할게요 네 보시면 사전청약이랑 LH청약센터가 있는데 오른쪽을 클릭합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을 먼저 해야 돼요 네 로그인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보시면 창이 뜨거든요 네 여기 첫 번째 정국이라고 되어 있는 걸 네 서울특병시로 바꿉니다 근데 없네요 짠 서울은 없어요 얼마 전에 강남수서 A1 블럭이 있었는데 거기 한 군데뿐이었고 경쟁률이 워낙 치열했었어요 아 그래서 경기도로 이제 좀 늘리는 거죠 네 아 경기도로 하니까 그나마 좀 나오는데 이것도 별로 없네 아홉 개밖에 없어 네 그리고 보시면 하남강일행보주택 네 고령자 주거약자라고 나와있잖아요 아 그럼 청년아 탈락이겠네요 선택을 눌러보면 다 이런 고령자 주거약자 청년은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네 탈락이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약자 네 탈락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인 단독세대주 같은 경우는 네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입주할 수 있어요 혼자 살면 네 아무리 해여도 전형 12평 이하만 들어갈 수 있다 네 일자 모름 네 이런 거는 지금 주거약자라고 앉아보셨는데 이런 건 뭐예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이건 제가 지원할 수 있네요 국민인대 어떻게 바로 아시게 된 거예요 국민인대라고 나와있고 네 의정부가 서울 인접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 사는 사람까지 1순위에 들어가요 보통은 네 전형면적도 40제곱미터 이내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저는 1인 가구다 보니까 가능하고 아 그럼 이거는 청년이니까 내가 다 되는 거네요 네 그럼 80세대를 공급한다는 건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일단 공고문을 먼저 봐야 돼요 우측 산단에 다운로드 아니 공고문이 보면 너무 많아 28페이지야 이걸 언제 다 읽고 있어 처음에 보시면 국민인대 유형이죠 네 그리고 예비입주자 모집이에요 당장 공가가 없어서 현재 살고 있는 분이 태거를 하면 빈자리에 예비입주자를 넣겠다라는 거예요 아 제목에 예비입주자가 있다는 건 지금 내가 당첨된다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살던 사람이 나가면 너 그 자리에 너 들어가 이건 건가요? 네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비입주자 모집이잖아요 그래서 입주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가 발생 및 공가 상태에 따라 실제 계약 및 입주까지 장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너가 언제 입주할지는 모르겠다 우리도 일단은 그냥 기다려봐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아니 당첨되는 것도 어려운데 당첨되고 나도 야 언제 될지 모르니까 좀 기다려봐 이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고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서류에서 꼭 읽어야 될 거 일단 지역 보시고 네 이게 또 한 단지 뿐 아니라 여러 단지가 있어요 보시면 의정부 녹양이 있고 민락이 있고 주소도 보셔야 돼요 역까지의 거리 네 일일이 저 같은 경우는 주소를 복사해서 한번 위치를 검색해봅니다 대략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아 이 아파트가 어디 있구나 이걸 보겠네요 아무래도 전 뚜벅이다 보니까 역까지의 거리를 보죠 이건 좀 머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최초 입주 날짜 왜요? 이게 아무래도 건물이 중공된 날짜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오래되면 보시면 08년도라고 나와있었잖아요 아까는 10년 이상 된 아파트라는 거죠 야 그러면 가장 괜찮은 거 여기서 보면 20년에 지어진 아파트가 제일 신축이니까 여기가 제일 깔끔하겠다 네 근데 그만큼 여기 좀 더 사람이 많이 몰리겠네요 네 그만큼 경쟁력 높겠죠 이틀 내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것은 의정부고산2죠 이건 주거약자네요 아 그럼 또 난 여기서 탈락 네 그럼 나는 의정부 녹양 밀락 밀락 이것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단독 세대 주는 40형 이상은 못 들어가요 네 51형 안되겠네요 네 여기도 탈락 그러면 저는 의정부 녹양1이랑 의정부 밀락3만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보면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0명 두 번째 거는 4명 모집할 예비자 수가 80명 60명이네요 아니 0명인데 80명을 미리 뽑으면 80명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 대기 실효성이 좀 떨어지네요 맞습니다 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이제 금액을 안 볼 수가 없죠 네 일단 보증금은 싸요 국민 임대가 1600 정도 그리고 월 임대료로도 20만원 그리고 상호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보증금을 최대한 끌어올리면 월세는 10만원 이하로 아 10만원 이하까지도 가능하구나 보시면 8만원대 7만원대죠 진짜 싸긴 싸네요 네 자격을 봐야 합니다 신청 자격 네 이건 국민 임대기 때문에 청년을 위한 공고는 아니에요 네 범위가 넓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단독 세대주 제한 뭔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1인 가구들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이상은 어렵다 네 청년들은 이걸 봐요 저 1인 가구 소득 90% 289만 제 생각에 이 범위 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세 전 기준인가요? 세 후 기준인 건가요? 세 전입니다 세 전에 289만원만 시키면 밑이면 다 할 수 있다 이거네요 네 밑에 보시면 총 자산가액이 있어요 네 3억 2천 5백만원 이상 네 대부분 청년들이 어금커녕 뭐 그렇죠 천도 없는 경우도 많은데 밑에 자동차 가액 3천 5백 5십 7만원 이하 여기서 제일 걸리는 건 소득이에요 왜요? 내가 자산이 기준 이하고 차가 기준 이하라고 해도 월 소득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300 이상 버는데 뭐 총 자산은 얼마 없다 이러면 이 소득 때문에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도의 허점입니다 월급이 300이라 해도 실제로 받아들인 돈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럼 돈을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 없는 구조잖아요 요즘 네네 그 친구들도 너무 뭔가 소외된다는 기분이 좀 드네요 이게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SH라든지 LH, GH가 똑같거든요 이런 기준은 그럼 내가 뭐하든 돈이 없고 그냥 단지 생업으로 차가 필요해서 타고 다니는데 월 소득이 좀 높다 뭐 300 이상 번다 근데 모아둔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이 기준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280을 버나 350을 버나 솔직히 실수령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네네 그들도 돈을 모아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겠네요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일정을 봐야 돼요 청약 신청 기간 이틀만 모집하고 있고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 여기에 뽑힌 다음에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 집을 넣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거네 먼저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닥친 대로 일단 다 넣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해요 보통 등기우편으로 그리고 입주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접수 및 심사 이게 한 길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거의 반 년까지도 걸리거든요 최종 합격이 내년 1월 16일 아까 진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3, 4개월은 최소 걸리니까 이게 진짜 오래 걸리네요 또 중요한 건데 선정 순서 순위, 배점, 추첨 여기서만 아는 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 배점이 이제 가산점이죠 만약에 서로 동일한 순위 배점이면 추첨을 해요 아... 가장 중요한 게 1순위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배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되면 이제 추첨으로 간다 이건가요? 네 보시면 의정부잖아요 의정부랑 인접해 있는 서울은 도봉구랑 노원구 그리고 양주, 포천, 남양주 이쪽을 1순위로 뽑는다는 거죠 아... 의정부가 1순위고 네 의정부가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는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을 해주겠다 이거네요 네 그리고 가산점이 있어요 1순위는 주택청약의 24회 2년 이상 납부한 사람 아... 여기 청약통장도 들어가는구나 네 어...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당의 주택 건설 지역 계속 거주 기간 이게 만약에 서울이었다면 서울에 5년 이상 살아야지만 3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1점 차이가 당첨자를 갈립니다 그 정도요? 네 1점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 2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탈서울을 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이고요 아 최소 5년 채워야 3점은 다 채울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청약도출은 꼭 들라고 하잖아요 네 보시면 60일에 이상이 6점이에요 네 엄청 큽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5점이고요 어... 여기서 보면 서류 제출하는 주소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건 그냥 우체국 가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고요 네 보시면 해당 10월 20일 소인품까지 유효가 있고 이 제출 기간이 17일부터 20일까지 잖아요 네 20일까지만 발송하면 인정해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아... 도착이 아니라 발송으로? 네 그리고 최종 발표일은 이때 그럼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네 결과는 어디서 나와요? 볼 수 있어요? 보통 인터넷 청약 들어가서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보시면 얼마 전에 모집했던 강남 수서역세권 여기가 경쟁률이 정말... 볼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떨어졌기 때문에 없지만 이런 식으로 대상자 총 몇 명이잖아요? 총 2,000명입니다 검색 결과 2,000명 아... 그러니까 2,000명이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네 한 몇 명 뽑았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80명인가? 많이 안 뽑았어요 80명인가 그 정도 예비 대상자를 뽑은 거죠? 아... 이거는 추가 입주자라서 네 공가도 있기 때문에 당장 입주하는 사람 예비 입주자 둘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2,000명 지원을 했다 네 진짜 빡세네요 네 이런 방법으로 LH에서도 할 수 있고 GH에서도 할 수 있고 SH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SH는 이게 공식 홈페이지인데 청약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데요 보시면 여기 공고들이 떠요 현재는 신혼부부에 의한 전세 임대 주택만 모집 중이고요 얼마 전에 양천구 신정 도시마을 있었고 재개발 임대 주택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세 번째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것도 넣었었고 이것도 넣었어요 결과는 다 떨어졌고? 네 제가 SH에 10건 넘게 지원했는데 단 한 건도 붙지 않았어요 왜 안 됐다고 보세요? 일단 이게 제도의 허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기존에 서울에 살고 있던 친구들 있잖아요? 본가가 서울인 친구들 저처럼 지방에서 온 친구들 똑같이 봐요 기준이 그냥 단지 서울에서 살았던 연수만 보기 때문에 범위가 넓잖아요 청년들이? 워낙 경쟁률도 높고 그리고 다들 처음에 말했다시피 서울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서울은 어딜 가나 과밀지역이라서 그리고 이런 건 청년 주택이 아니라 공공임대잖아요? 그래서 좀 자녀가 있거나 노령자분들도 뽑기 때문에 청년들이 아무래도 그분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경쟁 상대가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자, 신혼부부, 부부 뭐 다 들어가다 보니까 경쟁이 더 빡센데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청년은 거의 다 탈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이런 거는 재개발 임대주택 제가 엄청 가고 싶었던 건데요 들어가서 보면은 가산점이 되게 다양해요 일단 모집지역도 전부 다 서울이고요 보시면 구로, 마포, 노원 전부 다 아파트거든요 DMC, 센트레빌 대개 많다 공급량이 많으니까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왜요? 경쟁률이 미쳤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거는 배점 기준이에요 1순위는 사실 기본이에요 2순위는 무조건 다 탈락? 네 그렇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긴 좀 낮아요 1인 가구 소득 기준이 224만 8천 4천 7천 저 같은 경우는 해당돼요 월, 세전 기준인 거죠? 네 세전으로 가구 수별, 가구당 월수 평균 소득 50% 이하 아니 그럼 250만 원 받아도 안 되는 거네요 무조건 이건? 그쵸 더 빡센데요? 아 근데 이 월소득의 기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월 보수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 앱도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장 보험료 조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 네네 보시면 기준이 나와 있고요 1순위는 기본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안 볼 수가 없는데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네 아까 봤던 강남수서 A1 블록 같은 경우는 이게 없어요 네 다 추첨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있어요 보시면 신청자 나이 저는 만 30세가 아니기 때문에 탈락이죠 이 점도 못 봤네요 네 부양가족수 탈락이죠 이제 서울 연속 거주기간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입니다 5년 이상 3점 중간에 만 65세 이상 직계존석 이것도 의미 없고요 미성년자 자녀수 이것도 아니고 이거 중요하죠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그럼 지금 본인이 여기서 가산점 얻으시는 건 4점밖에 없네요 그렇죠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2점 주택청약 2점 평균 당점자들 보면 만점에 비해서 한 1,2점 낮은 정도예요 그럼 거기서 경쟁력이 없겠네요 선생님은 네 한마디로 누가 더 흑수저냐 라는 걸 겨루는 건데 이제 나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 정도 수저 갔다간 어림이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런말 하면 좀 악플이 닿을 것 같긴 한데 쉽게 말하면 누가 더 가난한지 못 사는지 그걸 겨루는 거잖아요 뭔가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또 많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저는 서류에 조차 당첨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LH는 다들 아실 테고 네 서울 사시는 분들은 SH도 접할 거예요 네 근데 GH는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GH가 뭔데요? 경기주택도시공사라는 곳인데 아 경기도에서 하는 거군요 네 네 자 보실까요?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우측 상단에 있는 청약센터입니다 모든 신청은 다 청약센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들어갑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고가 적은 편이에요 아 물건이 별로 안 나오나요? 네 보시면 청약공고가 있고 현재는 여기만 모집하고 있잖아요 다산신도시만 나오네요 네 근데 여기도 예비 입주자네요 네 위치는 뭐 이렇고요 여기도 분명히 입주자들이 몰릴 겁니다 왜요? 위치도 서울이랑 가깝고 네 집도 신축이고요 보시면 23년 2월 입주 예정이잖아요 네 내년 한 지금 막 완공됐을 그런 건물이거든요 네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하니까 네 이제 뒤로 돌아가서 청약 신청을 누릅니다 여기서 로그인해서 네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신청하면 되고요 일단 공고를 보는 게 중요해요 네 지금 보면 밑에 있는 건 전부 다 마감됐잖아요 네 최근에 국민임대로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 이 한 건만 모집 중이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2,000이네요 근데 이게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라고요? 아까 봤던 SH에서 청년 매입임대라던가 그런 재개발 임대주택 행보주택은 네 만 단위로 많게는 10만 정도 넘어가거든요 그 정도에요? 네 하긴 그런 거 보면 느끼는 게 여기는 보면 33,000이야 또 네 와 경기도가 이 정도인데 서울은 그 이상이겠죠 궁금한 게 경쟁률이 얼마나 나왔는데 확인 가능할까요? 네 확인 누르면 이건 8.8이네요 와 8.82 근데 여기는 59형이기 때문에 1인 가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평균 5 이상 되네요 5 여기는 국민임대 경쟁률 5 대 1이네요 네 100명을 뽑는데 700명이 지원을 했네 네 아무래도 국민임대가 행보춈되기 비해서 저렴하다 보니까 네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다 넣는 추세인 거 같아요 와 국민임대가 확실히 더 많이 넣네요 네 와 선생님은 지금 이거 다산배트로 여기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신축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지원해 보실 건가요? 네 어떻게 될 거 같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마도 이 공고를 봤을 때 남양주 거주자들을 우선으로 뽑을 거 같아요 보시면 배점 기준이 있어요 네 1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네 2순위 경기 광주 구리 의정부 포천 하남 가평 양평 서울의 강동 노원 아 인접한 곳만 되네요 3순위는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지 하잖아요 네 선생님은 지금 마포에 사니까 우선 3순위로 들어갈 거고 네 그럼 3순위까지는 안 오겠네요 제 생각에는 2순위도 가망이 없어요 왜요? 1순위에 다 끝날 거 같거든요 남양주가 별래부터 시작해서 엄청 떠오르는 도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도 꽤 많이 사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모집하는 공급량이 한정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보시면 나이 제한도 있고 부양가족 건설 지역에 거주 기간도 보고요 네 자녀 수도 보고 공급량이 중요해요 보시면 공과수가 보이세요? 아 아 2명 뽑구나 예비자 100명 그럼 총 모집해서 102명을 뽑는데 근데 공과는 2개 남양주에서만 사는 청년들 중에 2명을 뽑는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로에요 사실 0.1%도 아닙니다 크기도 32B 32제곱미터고요 총 보증금이 1500 월 임대료는 한 17만원 상호전환 최대로 하면 69,000원 3500이 거의 7만원 이거를 신축 아파트 1.5룸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진짜 하겠네요 다들 남양주 살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가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보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해서 항상 지원을 해보시는 거겠네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일반 청약이라던가 내 돈을 가지고 주택을 구매하는 건 힘든 일이다 대신에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저렴하다 보니까 다들 이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은 이제 계속 이걸 촬영 이후에도 틈틈이 보시겠네요 네 그렇죠 뭐든지 다 무한 경쟁이네요 이제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임대 아파트조차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보고 계실 LH, SH, GH 관계자분들에 대해 정말 실수요자로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있으세요? 건설 계획을 보면 경기도 서울 각종 지역에 청년 주택들을 건설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언론사라던가 방송국 뉴스 채널에서 봤어요 실제로 역세권 청년주택이 입주를 했는데 얼마 못 살고 퇴실한 사람들도 있고 왜요? 공과들도 있고 이제 그런 곳은 공공임대도 있고 민간임대도 있는 그런 곳인데 아무래도 관리비도 터무니없이 비싸고 저희 형이 있는데 형이 얼마 전에 동묘 압엽에 있는 숭인동 청년주택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가 원래 호텔이었다가 정부에서 매입해서 청년주택으로 개조한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관리비가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아무래도 호텔이었던 곳이다 보니까 여러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직장인들은 그런 커뮤니티라던가 헬스장 이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상관없잖아요 회사 갔다가 집에 가고 이게 다인데 그런 시설 이용료까지 다 지불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나간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야 진짜 어렵겠다 진짜 청년들 살기 너무 어렵네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노력을 해야 내가 진짜 이렇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걸 좀 토대로 해서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분명히 나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 움직이지도 않으면 아예 기회조차도 얻지 않잖아요 네 진짜 꼭 뭔가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걸 알려줌으로써 또 많은 경쟁자가 생길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습니다 이게 다 정확하게 돌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말 행복주택이나 국민임자 당첨되시면 그때도 출연 의사가 있으세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